당신은 이번 이준희 씨 살인죄를 순순히 인정해야 하느라 그럼 내 사형이 확정되잖아 설령 윤도희 씨가 부재가 된다 하더라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? 호텔인 변호사 해임하시죠 윤도희 씨가 보내온 위임계약 해지 통보입니다 무죄가 코앞인데 왜요? 아니 왜 변호인을 해임시켜야 되는데요? 이유는 하나지 네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진범 찾기가 시작될 거고 그게 밝혀지면 곤란해지니까 전 이 사람들이랑 할 말 없어요 윤도희가 과거에 만난 남자들 샅샅이 봐야죠 정말 여기가 맞아? 네 그럼 만나봐야지 어떻게 하셨습니까? 윤도희 씨 아시죠? 띄가라